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섰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눈 말씀 20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의 교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모토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은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이 교훈을 가지고 또 교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날 국어선생님이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뭔지 아냐 너희가 교훈이 뭔지 왜 교훈이 이건지 아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만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의 사원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장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못하는 거 그거를 하자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가장 못하는 것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참 유명한 사학이었습니다 사립학교였고 오래된 학교였고 전통과 또한 명성이 있는 학교였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교만함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 뭐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거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섬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갓짝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삼듯이 이 섬김이라는 게 사실 교회 또 교인들이 갓짝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일 때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모습과 같이 또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함과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 목사 혹은 목사, 장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권사, 집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가면 어떻게 되냐 평신도가 있죠 평신도 그래서 너도 나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은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니 올라간다는 그 표현조차도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역 그리고 더 많은 사명으로 맡겨주신다 하는 것은 더 섬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은 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내려가는 게 좋은 거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게 좋은 거라 하지만 하나님은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흩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원리가 참 세상과 반대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과 똑같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예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것은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과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섬김이라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 다 다 섬김 받으려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슬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섬기려 합니까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받는 사람들부터 먼저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부터 장노님들부터 권사님과 집사님도 오히려 처음 이제 믿은 사람들 평신도들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계획과 섬위를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로 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가신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유료로 가시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바른 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그 강한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열일곱 번째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날을 기쁨과 감사로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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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